충원탑 추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념식 사위를 맡은 호천당원협의회 윤충식 부연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최춘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수호하시다가 조국의 꽃으로 산화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숨어드리고자 뜻깊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을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굳게 대하여 경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호노와 분양이 있겠습니다. 맞아요. 의 좀 더 가까이 있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더 많은 사과가 있습니다. 여기가 더 많은 사과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과는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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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을 가진 곳입니다.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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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6 6 6 7 7 8 9 9 6 7 7 8 9 9 10 11